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고용주 이사장님 그리고 이동복 교수님 또 우리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이전 첫 방송에 강연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송구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국이 위중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척간두에 서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저에게 이 시국의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처방은 어떤 처방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런 점에 의견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선 오늘 제 강연하기에 앞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절벽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절망과 고통을 이겨낼 희망이 있는가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더 견디기 어려운 큰 두려움과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애국시민방송 신의 한수바 일로 번창하여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금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보면서 오늘 굉장히 저는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키워온 자유대한민국입니까? 그런데 이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벼랑 끝에 섰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벼랑 끝에 세우는 것은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침북 주사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연계된 이 나라 경제 그리고 또 이 나라 순수한 노동자들에게 각질을 일삼는 민주노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나라의 미래의 기둥이 될 우리 미래의 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과 오염된 사상을 전념시키고 있는 정교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필연적이고 무서운 법칙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어느 한 민족과 국가가 비극적 역사, 고통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맞이할 때는 반드시 그 전제된 환경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제대로 잃지 못하고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그릇된 지도자 그리고 또 그러한 지도자들을 쳐다보면서도 그것을 개선하고 국가가,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는 무지한 국민들, 백성들, 그런 것들이 혼재가 되어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의욕과 치욕과 고통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조선조 말에 백여년간의 세계의 새로운 문명절환기, 산업혁명의 물결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한 인지대처를 못하고 그저 당리당략과 당파 가문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밑에 무지한 백성들, 그리고 끌고 왔던 한 백여년의 역사가 우리는 36년에 일본의 치유의 역사를 만들었고, 분단의 역사로 이어졌고, 전쟁의 역사로 이어졌고 지금도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지금 남아있는 이런 고통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나라에는 국운이 있어서 근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를 행운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농경사에 머물러 있던, 그래서 봄이면 촉은 못 피해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그러한 나라를 늦었던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줄다름 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이 나라의 역사 중에 우리가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 통치의 문민화, 민주주의를 이루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민들은 세계가 놀랄 가장 짧은 시기에 이것을 해내었습니다. 분단의 국가, 식민, 통치의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하는 대한민국을 세웠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민주주의를 오늘 우리 모든 외국 시민들이 그 시대에 필요했던 리더십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때의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때만 해도 그늘에서 안약하고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소위 친북주의자입니다. 그들의 정체와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기획과 그들의 앞으로 행동 실천 계획을 우리는 놓쳤던 겁니다. 30년 전에 군사정군으로부터 정부를 선택하는 고난인 집선제 개현만 국민의 손으로 돌려주면 이 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경제적 중진국으로서의 기반을 바탕으로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그리고 또 어렵사리 만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은 세계가 몰랄 세계중심 선진국가로 도약하고 그리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안전은 여러 외국심인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렇게 다들 기대하시고 계셨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전략적 기술을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단의 저쪽 끝에 북쪽의 도사력안전 바로 김일성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자유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켜서 그리고 공산사회주의 통일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끊이지 않는 야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초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민주화공동과정에 그중에 학생공동권의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소위 이 사상을 전파하고 nlpd계획을 중심으로 학생공동권의 김일성 주사파들이 자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친북주사파의 기본 도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먼저 자유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나라다. 미국의 반식민지화된 나라다. 그리고 매판자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요즘에 말하는 재벌 대기업 등입니다. 이런 재벌 대기업이 국민들을 수탈하는 그러한 잘못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고 그리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사라지게 하고 그 자리에 세워야 할 나라는 바로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통일국가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친북주사파의 기본 노섭입니다. 목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쳤던 겁니다. 이 주사파는 그들의 기본 노선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반미자주화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그리고 과거 자파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련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도 그리고 북한이 적과 통일을 위해서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침략을 했을 때도 우리의 혈맹우방이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전쟁의 적과 통일을 막아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30년 이상을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별 걱정 없이 경제 매진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것도 우리의 혈맹우방이었던 미국 자유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관미자주하라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동맹국 수장이 오면 참수 이벤트를 벌입니다. 그래도 이 백주대낮에 말리는 정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옛날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 도중에 효선 미선사건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만 미국 탱커가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여중생을 그 탱커에 다치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련의 작은 사람들을 전부 다 침소봉대해서 바로 뭐냐면 국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위 말하는 전략을 시도하고 반미대무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 미국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반파쇼 민주화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정권 들어서 공안기관을 해체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그리고 민노총 지도부들이 이끌고 있는 일단의 세력들이 이 나라 6,7%밖에 안되는 그것도 아주 높은 임금을 받고 지내는 민주노총의 지도부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철박통을 끌어안고 비정규주의 중소기업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의 고통과 아픔은 외면한 채 갑질을 일삼고 있고 그리고 소위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마저 대기업의 경영주도를 압박을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와야 하겠다 지금 이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쇠사슬로 묶어서 공한 공권력인 경찰에 저항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국민들이 다니는 간선도로 마포대교 등을 봉쇄하고 거기에 점거 농성하고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나라의 공권력은 그러한 무도한 짓에 무엇 하나 제대로 대처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이미 소위 방파쇼 민주화는 모든 공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만연을 해서 지객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리고 대모 때마다 샤드 그닥툰 현장 한번 보십시오. 100명이 안되는 이름도 모를 자빠세력 시민단체들이 2천명이 모여있는 경찰들은 앞에 내놓고 들어놓고 폭행하고 거기에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샤드에 필요한 장비 연료들을 발입한 것을 못하게 저해하고 막고 그리고 그것을 경찰이 막으려고 그러면 경찰은 100명도 안되는 정책불명의 자파시민단체들한테 이 나라의 공권력은 무력화 되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파시민단체들은 반파시오민주화입니다. 이 나라의 공권력 법치주의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이 나라 법을 준수하고 이 나라를 질서있는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그 모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바로 전략입니다. 세번째가 자주평화통일 전략입니다. 이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비명하에 전작권 한수가 우리 한국군의 전력을 훨씬 더 증강한다라고 하는 새살먹은 의뢰에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논조를 들어서 자주국방의 비명하에 전작권을 한수하겠다고 합니다. 전작권 한수는 이름을 빌려 좋은 말로 전작권 한수지 그것은 한미동맹의 해체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어지면 그들은 핵을 보유한 사회주의 통일국가 연방공학으로 만들렸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자주평화통일 노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가 이 친북 주사파들의 소위 이 국정 농간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제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대목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제가 사례를 제가 드러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연말에 특별사면을 얘기를 하면서 검찰청에다가 검찰에다가 법무부 장관명이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다섯개의 사건을 딱 특발을 했습니다. 샤드베치 반대 집회 시위했던 사람 용산 참사 시위 집회 참가 있던 사람 세월호 시위에 참가 있던 사람 밀양 송정탑 에 참가 있던 사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에 참석 있던 사람 그 집회 참석 에서 공무집행 방해하고 폭행 하고 집회 시위 위방한 모든 소위 처벌자들을 다 다섯개 사건을 콕 적어서 특별사면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이 대통령의 사인이 내려간 공문인지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 비서실장의 사인이 내려가서 간 공문인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이 정신이 나간 기간이 아닌 다음 해야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연말 연초에 벌일 소위 특별사명을 그렇게 자기네들의 소위 자파적 그런 성향에 맞는 시국사건의 그 사람들을 다 특별사면 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게 그 며칠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를 대통령께서 하셨냐면 연말 연초 특별사면 민생 사범 위주로 특별사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국정기조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이 법무부의 법무부 장관 명의로 내려간 그 공문 그 공문이 청와대 누구의 지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인가 저는 의무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주체 세력이 국정을 끌고 가는 기반 세력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김일선 주체 사상파에 젖어들었던 그런 자들이 사상적 전량도 하지 않은 채 우파 정당의 신체 우파 정권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압약하고 진지전을 부축해서 그 세력들이 촛불 소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촛불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난 연후에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복하고 와해시키기 위해서 침복하는 그런 정책기조노선으로 만약에 이 나라 국정방향이 끌어져간다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걱정을 해야 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41%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한 정보입니다. 엄연히 60%에 가까운 문재인 정권에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5천년의 역사 동안에 숱한 외적의 신입을 받고 숱한 역사적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정의와 정의와 그리고 민보 민주주의 국민을 가장 우선시하고 국민을 가장 존중하고 정의와 지켜야 할 가치를 우리의 가슴에 심으면서 그리고 지속 가능 번영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역사에 숨막힌 집주를 하면서 달려온 민족유구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광된 자유대한민국을 늘 넘겨주고 만들어야 할 이 중차된 시기에 우리가 야간 2, 30년간 전략적 오류와 나태와 방방과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지 못했던 분찰 그리고 우파정치권의 소위 권력에 취해서 시대소명과 국가가 가야 할 방향과 가치와 정신을 손에 놓고 줄다람 쳐왔던 이 나라 우파정치에게도 분명히 책임은 있습니다. 그 책임이 큽니다. 맞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벼랑벗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까지 말씀드린 것이 진단이라면 이제 처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애국시민의 애국심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단합입니다. 깨어있는 문입니다. 역사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수고 나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이 대동단결해서 그와 같은 야욕을 분쇄시켜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저는 일이고 그리고 깨어있는 이러한 국민의 의식이야말로 단합된 힘이야말로 위기에 빠진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에 나라를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36년간 식민주의 역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분년이 떨쳐 일어난 애국 시민들과 애국 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광된 자유대한민국을 만들고 독립된 국가로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드리고 오늘 제 강연을 마치고 보자 합니다. 그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에게는 열렬한 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 대표적 인물이 안중권 의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중권 의사는 열두 명의 동지들과 모여서 손가락을 끊고 단지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손가락을 끊고 혈설을 쓰면서 그 동지들끼리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세 가지 맹세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조국을 위해 바친다. 둘째 우리는 사익을 위하여 정의를 적어리자 합니다. 셋째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동지를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당겨라 합니다. 이 세 가지 반지 동맹을 한 연후에 안중권 의사는 유별포를 가슴에 품고 활빈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나라 침략의 유거는 이토 혀로미미의 민족의 독립의 정기를 쏘아 보였습니다. 제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의 단지 동맹을 했던 그 순국의 열사들의 정신이 필요하다. 나는 우리 시내 한소의 이 방송이 바로 그런 단지 동맹에 나라가 어려웠을 때의 단지 동맹을 했던 그 정신을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저는 이 시기에 그것을 전파하고 그 정신을 국민의 가슴에 심어주는 저는 그런 방송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시내 합보라고 하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저도 제1신의 힘을 다 하겠다 하는 약속을 자리를 함께하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 여러분 잘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 무술령 새해에는 더 좋은 한 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은 자유대한민국이 지속 번영 가능한 나라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방으로 한 선진 통일 대한민국을 닦는 그러한 무술련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